하나님 말씀 사동연 11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동연 1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대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헛떠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안디옥교회 성교운동 시대와 나의 24입니다 서론에서 조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가난 정복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는 가난 정복은 우리가 보금 안에 들어가고 보금 누리고 바로 세계보금화가 가난 정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금 안에 들어가서 보금을 누리면 따라오는 결과가 세계보금화로 결론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금을 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산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금을 누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 결과가 바로 세계보금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가난 정복의 열쇠입니다 네 가지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결론부터 내리고 모든 것을 풀어나갔어요 성경 자체가 결론부터 내리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받는 것처럼 주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가난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이 산업하는 산업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이 산업현장을 내게 주었다라는 이 결론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이 대구도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가난 중부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이 결론이 있으면 따라 나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소와에게 수다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나 위기나 갈등들 어려움들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안 믿기 때문에 지난 주 핵심에서 계속해서 토요일 메시지 가운데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경우 거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다 인생 다 소비한다고 했어요 인생 다 허비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문제 빠지고 왜 위기 빠지고 왜 갈등 어려움에 빠지느냐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안 믿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문제 오면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게 되고요 위기 오면 그게 기회로 누려지 갈등 오면 오히려 갱신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갱신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 누린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도록 그러면 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모든 문제와 위기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걸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 어떤 면에서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참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가난한 정복의 역사들은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 붙잡게 될 때 흔들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참 보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참 보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기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보금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거기에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뒤에 일어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보금의 응답과 함께 오는 응답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 타락하기 이전에는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모든 축복된 응답들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부분에 먼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어제는 그냥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만 하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들로 일어나는 여러분 이 부분들도 이미 여러분 현장을 놓고 보면 알잖아요 교회를 놓고 보면 이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인 것을 알잖아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놀이터가 돼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금을 누리는 비밀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세계보금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좋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가정에서 이끌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제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제 마음에 확신으로 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보금 전도선교 보금 안에 전도선교 있죠 이 부분만 선포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신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저는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합니까? 목회도 모르는데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제 마음에 확신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잘 전달을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그 부분에 은혜받는 부분들 봐요 이건 설교 잘하고 못하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물론 헌금할 때는 헌금하죠 그런데 중량에서 헌금에 대한 강조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금만 계속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선교에 대한 방향만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움직여서 실제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윈도받게 하시는 부분을 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땅이 하늘보다 낮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높고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보금만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봐요 쉽게 제가 이걸 지금 막 설명하기 위해서 돌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병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병났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나요 왜냐 진짜 보금스포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보금안에서 주어지는 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했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하는 데 아니에요 보금 선포하면 거기에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목적을 놓고 어도를 놓고 메시지 날 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는 보금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전도 선교 하나님 원하신 방향이죠 이분만 계속 선포되어지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각 개개인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필요한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로 똑같은 보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로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이런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각각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보금만 선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 부분만 교회에서 방향이 나가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필리포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뭐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필요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는 내가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쓸 것은 더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그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짜 보금만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는 바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응답들이 다르게 그런데 결론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선하신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다 저것이 응답이다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보금 선포되어지면은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요 교회도 보금만이 선포되어지면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오직 진짜 강단을 쳐서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른 보금만 선포되면은 거기에 허감이 꺾여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거기에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언제? 보금 선포될 때마다 올바르게 예비해 드리고 전도 성교에 방향을 맞출 때마다 그래서 마태문 16장 33절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우리는 전도 성교 하나님 나라 그 을을 구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그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제가 지금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보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감 끊고 각 개개인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귀한 교회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걸 응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보금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게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제 마음에 그렇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오히려 다른 말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안하고 있고 그 수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보금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상황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쓸 것을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금 붙잡고 보금만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나는 내 계획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목회하면서도 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머리 쓰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함께 하시면 안 믿기 때문에 머리 쓰는데요 머리 쓰는 그 자체가 어린 것입니다 진짜 보금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역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좀 전달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 붙잡고 사역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사역도 사람 분위기 맞추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올바른 전도 성도 방향 가지고 보금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보금만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금만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아니라 보금만에서 이 성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성도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성도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분에겐 저렇게 응답하시고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연합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내 생각은 내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아니에요 보금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비밀한 일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선하신 거예요 더 완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사람의 수 쓰지 말자 사람의 수 쓰지 말자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높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를 인도받자 그 하나님의 수가 뭐냐 우리가 보금 선파하고 보금 안에서 전도 선교 방향을 주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수보다 높은 하나님의 수가 오늘 안디옥교의 선교 운동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 속에서 주어진 응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서론에서 보면 사실은 안디옥교의 중요한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야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환란이 일어났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모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환란을 통하면 흩어져야 되는데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얼음을 통해서 모인 교회인데 세계보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보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조차도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여기에 준비된 인물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보고만 있는 안디옥교회 가장 정확하게 주어진 응답이 시간표에 맞춰서 바울을 보내고 헛뜯한 사람들이 모여게 하고 모인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보험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그게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큰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환란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더 큰 문이 열리는 기회고요 환란은 갱신의 기회고 전도성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음을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환란으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환란과 위기가 보이는 그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더 큰 문과 갱신과 전도성교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래서 복음 전도성교의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박가님 목사님도 금요 전도학교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히려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위기를 선택하라 위기를 선택하라 했어요 위기 속에 가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 위기 속에 가도 괜찮아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대옥교회는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놓친 것을 안대옥교회는 놓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누가?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놓친 것을 안대옥교회는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과 성교를 놓쳐버렸다는 것 유대인들 성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민사상에 잔뜩 찌들어 있는데 성교할 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또 실제로 안대옥교회는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몰라서 종교에 빠져있는데 종교의 결국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놓쳤는데 이 사실을 안대옥교회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단의 안대옥교회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그게 바로 138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안대옥교회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대옥교회는 24시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의 세운 교회입니다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의 세운 교회가 안대옥교회인데 그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간남산 마가다라빵은약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사정 1장 1절 여기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갈보리산 은약을 가지고 갈남산에 내려왔는데 그게 사정 1장 3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가진 갈남산의 은약을 이 안대옥교회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은약의 역사들을 체험한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대옥교회라 그리고 안대옥교회는 하나님의 성교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의 한란은 4등의 1장 8절이 성취되는 성교의 시간표임을 알았습니다 스테반이 한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으셨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전도와 성교의 역사를 놓고 보고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스테반이 한란 받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한 시대를 바꿀 4월을 그 스테반의 한란을 통해서 그 한란 받는 부분들 속에서 4월을 꺾으신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나바바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세계 성교할 제자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4등의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4월을 데리고 와서 팀사역을 하게 되죠 2년간 팀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소한 만남의 모인들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게 세계사를 바꾸는 기중한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다라는 것 그러면서 안디옥교회는 로마 보그마를 위한 성교팀을 구성하여서 성교사를 파송하였다라는 것 4등의 11장 19절 30절 스테반의 한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가 생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바울을 꺾는 사건도 있었고 여기에 4등의 19장 11장 25절 26절 두 사람의 만남이 세계사를 바꾸는 기중한 축복된 만남으로 그러면서 4등의 13장 1절의 4절 세계의 성교사를 올바른 성교사를 파송하는 기념한 축복된 시작이 되어지는 안디옥교회 한마디로 전도 성교를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행위에 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금만 전도와 성교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안에 있으면 역사는 이 안에 있는 일어나는 역사를 보세요 전도 성교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가장 쉽게 환란을 통해서 헛터져야 되는데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보금, 전도, 성교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부엉대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요? 보였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무후무한 응답이 안되었고 일어났는데 그게 많은 제자를 세우고 비로소 크리스토인이라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비로소 크리스토 예수쟁이라는 크리스토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 흉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해오라시사 예로살렘 교회를 예로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이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결국 2, 3, 7을 나라 살리는 문 안되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4등의 19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까지 살리게 됩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 사실들을 그냥 안되었고 일어난 역사라 보지 마시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역사들이 안되었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안되었고 이 역사들이 이렇게 안되옥 교회에 일어났다는 말은 안되옥 교회가 전도와 성교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관이나 하나님의 수대로 응답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전도 성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수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들이 물론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보고만 해서 전도 성교 방향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이런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기중한 가난의 정복을 위해서 붙잡을 은약들을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걸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확신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영직 싸움을 싸우는 그 어떤 현장이든지 정복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성교 세계보구마 여기에 방향 맞춰서 오직 보금만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금 안에 있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춘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보금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검찰 로서 먼저 보금의 확인 가운데서 구역들을 숨겨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기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고 우리의 수준과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금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부분들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보금 속에 들어가고 전도와 성교 방향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검찰님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숨기는 모든 구역 사역들을 축복하시며 이분들도 오직 보금 전도 선교에 기중한 방향만 제시되어지고 그래서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각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되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한 시대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축복하시며 자녀손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중한 구역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로 보금과 전도 성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위에 자녀손들위에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